쇼센공 초상화밤의 궁중에서 요괴와 마주친 쇼센공 후지와라노 다다이라 강교 4년 델략 후 3년 8월 14일 은 헤이안 시대의 공경이다. 후지와라노 모토스네의 넷째 아들로 형 도키 히라가 요절한 뒤에 조정에 나아가 앵기에치라고도 불리는 정치개혁을 실행했다. 스자쿠 천왕의 세쇼에 이어 간파쿠가 되었다. 이후 무라카미 천왕 초기까지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였다. 형 도키 히라와 대립했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는 친교가 있었다고 하며 다이라노 마사카도는 한때 다다이라의 겐인으로 있기도 했다. 간표 연간의 정오의하가 되었고 시종의 인명 히코의 곤노카미를 겸했다. 쇼타이 3년의 상기로 임명되지만 숙부 기호스네에게 사양하고 자신은 우다이벤이 되어 앵기 8년에야 상기가 되었다. 이후 충공대부의 사효에노카미를 겸하며 개비이시의 장관직인 베토에 임명되었고 이어 종삼위가 되어 곤노주나곤에 임명되었으며 구란도 노베토에 보임되고 우콘노에노다이쇼를 겸임했다. 우다 천왕의 시대에 간표의 치라 불린 세쇼 없이 천왕이 친정하는 체제에서 맏형 도키히라와 학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등이 정치를 주도하였다. 간표 9년의 우다 천왕이 다이고 천왕에게 양해한 뒤 도키히라와 미치자네는 각기 사다이진과 우다이진으로 집정했으나 정쟁으로 미치자네가 실각하고 정권을 틀어지고 여러 개혁을 추진하던 도키히라도 앵기 9년에 39세로 요절하면서 다다이라의 소나렛 형제 나카이라 대신 다다이라가 도우시 장자로서 젓가를 이어받았다. 다이고 천왕을 섬겨 출세 다이나곤으로 옮기고 사콘노에노다이쇼를 겸하게 된다. 앵기 14년에는 우다이진이 되었다. 앵초 2년에 정의위가 되고 사다이진이 되었다. 앵초 5년에 형 도키히라의 유업을 이어받아 앵기 격식을 완성한다. 농업정책과 관련해 다다이라의 정책은 형 도키히라가 행했던 여러 국정개혁과 함께 앵기에 칩라 불렸다. 앵초 8년 9월 22일에 다이고 천왕의 병이 깊어지고 스자쿠 천왕에게 양해하고 모토스네가 사망한 이후 세쇼 간파쿠를 두지 않던 것이 스자쿠 천왕의 나이 어림을 이유로 하여 다시 다다이라가 세쇼로 임명되었다. 9월 26일 상황이 거하던 여경전을 방문한 스자쿠 천왕에게 다이고 상왕은 천왕을 몸소 장막 안으로 불러들려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일을 유언하였다. 그 중에는 사다이진 후지와라노 다다이라의 간언을 새겨들으라 는 것도 있었다. 조해이 2년에 종 1위가 되었다. 조해이 6년에는 태정 대신 댕교 2년 준사무가 되었다. 댕교 4년에 스자쿠 천왕이 원복을 행하고 세쇼를 사임하지만 천왕은 조를 내려 다시 그를 간파쿠로 삼고 만기를 맡겼다. 기록상 세쇼가 물러난 뒤에 다시 불려가 간파쿠에 임명된 것은 다다이라가 최초였다. 이 사이에 옛게닌이었던 다이라노 마사카도와 계보상 다다이라 자신의 먼 친척벌인 후지와라노 스미토모가 동서에서 잇따라 일으킨 조해이 댕교의 난도 최종적으로는 진압하였다. 댕교 9년 무라카미 천왕이 직위하자 간파쿠로서 조정의 정무를 보좌하였으나 노령인데다 나이도 많아서 거듭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천왕은 그때마다 그를 만류했다고 한다. 델략 후 3년에 서거하였다. 향년 70세 정 1위가 추증되고 쇼센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아내 미나모토노 슝코는 우다 천왕의 황녀로서 우다 천왕의 측근이었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도 친교가 있었다 때문에 우다 천왕이나 미치자네와는 대립하던 맏형 도키히라와는 소원한 사이였다는 설이 있다. 반대로 형인 도키히라와 함께 미치자네를 모함했던 미나모토노 히카루가 죽고 다이고 천왕이 병을 얻고 우다 법황이 다시 국정에 관여하게 되자 다다이라는 법황의 상담력을 맡아 급속도로 출세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도키히라나 미나모토노 히카루가 죽은 뒤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으며 사망할 때까지 35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천수를 누린 셈이었던 다다이라나 그 자손은 도키히라의 자손을 제치고 후지와라씨의 정류가 되어 애도시대까지 세쇼직을 이어받게 된다. 그리고 미치자네의 명예회복이 일찍 실현된 것도 미치자네가 원령이 되었다는 믿음의 석뿐 아니라 죽은 도키히라와 다다이라의 확집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도 한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아버지 모토스네가 극락사를 지을 때에 다다이라가 불각을 지을 곳은 이곳이 좋습니다. 라며 한 곳을 가리켰는데 그곳의 지형이 천하의 절경으로 지세 또한 예사롭지 않았으므로 모토스네는 이 일로 다다이라를 눈여겨두었다고 한다. 또한 다이고 천왕 때에는 상공 즉 관상쟁이가 궁중에 불려갔는데 훗날 스자쿠 천왕으로 직위하게 되는 관명태자를 보고 용모가 몹시 빼어난 분 고했고 도키히라를 보고 지혜가 많으신 분 미치자네를 보고는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였는데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다다이라를 본 상공은 그를 가리켜 신식과 제모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길이 조정을 섬겨 영화와 부기를 지킬 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며 극찬했고 우다 법황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더욱 총애하게 되어 확렬을 출가시켰다고 한다. 다다이라는 또한 관대하고 자해한 성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죽음을 모두가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 조정의 의식이나 유직고실에 대해 기록한 쇼센공기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